미스트로쌈의 제5회는 이번주 목요일에 열리는 1일 생존 대결로 강렬한 감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공개된 충격적인 트레일러에서 오유진과 배아현 간의 대결이 예고되어 긴장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진과 2라운드진 관객들이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는 두 참가자는 장윤정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미리 예고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는 긴장감 넘치는 경쟁을 약속하며 특출난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오유진이 이 대결에서 영탁의 히트곡 찐이야를 선곡했다는 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로 자주 나타나는 그녀에게 있어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더하여 관객들의 유출 소문에 따르면 오유진은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녀는 거의 모든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이 놀라운 승리에 오유진은 영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로 영탁이 이 노래를 경쟁곡으로 선택한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로 미스트로쌈의 제후회는 놀라운 감동과 감정이 가득한 밤이 될 전망입니다. 오유진과 배아현은 놓칠 수 없는 훌륭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트로쌈 5회에서 배아현에 대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후 오유진은 이 대회의 최고자리에 대한 강력한 후보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트로트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찐이야 노래 선택으로 인해 오유진은 영탁의 걸작에 도전하는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분위기와 슬픔을 담은 트로트 곡을 선보이는데 익숙하다 보니 신속하고 적극적인 훈련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유진의 무대의 유연성의 관객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